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점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리를 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여러분이 의리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10편 72편은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후계자를 세웠는데 다 잘 아시는 솔로몬입니다 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10편 72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제일 먼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연호와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세요 그걸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점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도 연호와 아버지처럼 그 솔로몬 왕이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8절부터 11절인데 8절과 11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11절에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꿈도 야무져요 그렇죠? 아버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좀 달라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솔로몬이 창대한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에 정의가 꽃 피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앞에 7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가식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죽을 때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유언이고 죽는 순간에 했다면 정직한 이야기죠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입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걸 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 재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어요 보통 왕은 최고 재판관입니다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말했던 프랑스 황제도 있었죠 그게 왕이에요 그게 권력입니다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맛에 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 되고서 정말 힘들었던 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 되어서 재판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다윗 스스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있으십니다만 판사가 재판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을까? 내가 진짜 재판을 잘한 걸까? 괜히 엉뚱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거나 또는 진짜 죄인을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는 건 아닐까? 특히 다윗의 신경을 쓴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 없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야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기 판단으로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다윗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어려움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악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히 하게 여긴다 다윗은 왕은 가난한 사람 정말 힘 없는 백성들을 위에서 존재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도 자기 아들 솔로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솔로몬에게 달라고 그래서 재판할 때 지혜롭게 정확하게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억울한 일 없게 해달라고 가난한 사람이 괜히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15절부터 보면 이러한 왕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왕 정의일과 꽃피우는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우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판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무슨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늘 가난한 사람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돼요 정의가 꼽히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꼽히게 해달라고 그게 늘 마음의 갈망이고 소원인 것은 왕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다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윗이 분명히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온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10편 72편은 완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10편 72편은 단순히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기를 모든 왕이 다 경배하게 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그런 게 가능하긴 한가요? 다윗이 성령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라를 본 거예요 세계 모든 왕들이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와서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우리 본성에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왜? 이기적이니까 여러분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특혜를 원해요 특별 대우를 원합니다 돈 왜 벌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세요? 돈이 있으면 말입니다 무슨 탈 거 하나도 자리가 달라요 특급 열차가 KTX가 있습니다 다 돈으로 구분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도 3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1등석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특별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억울해도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법이니까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의를 부르짖어요 정의를 부르짖어요 법대로 하자고 그런데 내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면 내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의를 버려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공정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법도 말입니다 어기는 걸 더 좋아해요 나에게는 법이 적용 안 되는 특별 경우를 더 바라요 그러니까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 이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억죄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정의를 외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스로가 위선자라고 스스로 느껴요 왜?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우리는 쉽게 어떤 이익의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자신이 그런 걸 스스로 알지요 그러면서도 정의를 외쳐야 될 경우에 얼마나 스스로가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속에서 자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본성과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본성과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욕심으로 살고 자기 이해관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교회가 부흥된 나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큰 교회가 몇 개가 더 생긴 것 뿐이죠 교회가 부흥이 돼서 우리나라가 더 정직해지고 우리나라가 더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믿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짱이고 위선자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들어본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영수 목사님이 쓰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미싸남 모임에 1년 동안 세미나리를 쭉 진행하신 분이죠 그 내용이 이 책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책 속에서 최영수 목사님이 이 큰 길가에 어느 회사에서 옥에 간판을 걸었는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런 광고를 붙인 어느 회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회사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영업하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영업 안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업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최영수 목사님은 일터 사역을 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증거일까라는 회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뭘 말하는 걸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일터 현장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가 믿음이 좋은 건지를 드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그 책 속에서 후구절절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동안 잘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교회는 많이 늘어나도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발 빠지지 않고 제사를 꼬박꼬박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다윗이 뭘 본 거예요 그냥은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려면 왕권은 심각한 제안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2001년 코스타에 갔을 때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아주 마음에 이렇게 정말 아픈 강연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데 상당 부분은 기독교인들 책임이라는 그러면서 한 해 전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통계를 재판을 하는데 그런데 위중죄로 고소가 되어서 재판을 한 케이스가 기소가 된 케이스가 2000년 우리나라에 1198명이었는데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5명이었다는 거예요 위중죄로 기소가 된 경우 240배 차이에요 그런데 인구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670배 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중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 기독교인은 1%도 안 되고 0.7% 우리나라는 20%를 이야기하던데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런데도 위중, 거짓말로 해서 기소가 된 경우가 일본보다 670회나 많다면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런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우리 사회는 얼만큼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유력한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돼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저희는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바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부터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지금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하세요?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역사 하시나요? 그런데 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람의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이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꾸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순교 각오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손해볼 것이 많다고 생각되니까 굳이 그 기도부터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10편, 72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18절,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순간이에요 무엇에요? 하나님의 영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에가라 폭포를 처음 가보았을 때 그보다 더 큰 폭포가 브라질에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큰 폭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죠 배를 타고 그 폭포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 걱정하는 것도 있었고 신경 쓰는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았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폭포 한 번 밑에 둘러보고 나오는 것 때문에 자연에 정말 엄청난 자연을 한 번 보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이 확 뒤집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여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가라 폭포 한 번 보고도 그 정도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보이더래요 배설물처럼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의 길 결국은 순교하는 그 길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길을 갔어요 죽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삼층천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의를 행하는 자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책을 읽었다거나 강연을 들었다거나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성량적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량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아마 운동권에 누가 저를 처음부터 저를 붙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아마 그랬으면 운동권에 앞장섰던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게 제게는 성량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권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꼭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불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우선 나 자신이 뭔가 바로 서고 그래야 당신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죄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이런 형편이니 토무시 앞장서서 누구를 정주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죄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있는 걸까? 주님은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권이 앞장서는 일에서 멀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사회에 대해서 공의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가진 자, 위정자들을 좀 잘못을 분명히 비판하는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야 선알목적 교인들이 바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에서 지금 공의롭게 안 사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의로운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는데도 하나님의 공의는요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역작용만 생겨요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저 자신의 죄성이 더 드러나요 스스로가 위선자라고 하는 좌절감이 더 빠져요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나중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경우를 한두 번 보는 게 또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불의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냐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의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죄를 은근히 사랑하고 욕심투성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자였던 내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고 열 사람이 생기고 백 사람이 생기면서 결국은 사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졌냐 그렇게 뒤집어진 사람이 생겼냐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성일기를 쓰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뒤집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뒤집기를 원하셔도 전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도 못해요 말씀을 주시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도 반응도 안 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영성일기 쓰면 그 다음 뭐하냐고 묻더라고요 순종일기죠 정말 주님을 바라보미 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것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순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구질구질한 그런 사람과 얽매기 싫어요 그런데 주께서 강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갈 수 없어요 성탄 점등식 했습니다 이쁜 추리가 쭉 길가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빛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뒤에서 고생하고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빛되심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전구 빛으로 추리로라도 예수님의 빛이심을 상징적으로라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엄청난 희생과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불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도 몰라요 불법을 행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불법을 행한다면 이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나타나요 공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 같아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싸우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수주의인지 진보주의인지는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교회는 진보주의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보주의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가 필요해요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다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들고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분명한 공의가 드러나고 또 놀라운 사랑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이 주어졌어요 그 사례가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죠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옆에 있는 여인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겼어요 서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 반으로 잘라라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기겁을 하면서 왕이여 왕이여 이 아이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저 여인에게 주소서 한 여인은 왕이여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소서 기겁을 하고 살려달라고 한 여인의 아들이다 이 아이의 친엄마는 저 여자다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여기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드러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대심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래 우리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닌데 바뀌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정의가 꽃피우기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여러분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 아직 안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안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시니까 진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목이 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다시 회복하는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리를 위한 간절한 갈망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뜨겁게 같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제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보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